자 민영씨 또 다시 역주행이 된다면 하이힐 대 헬프미 하이힐 하나 둘 셋을 하기도 좋아 너무 빨리 말했나요? 오케이 좋았어요 왜 하이힐이죠? 저는 하이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차트에 진유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서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하이힐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이힐로 헬프미는 사실 제가 라이브하기 조금 힘든 곡이라 솔직하게 하이힐이 활동하기도 편하고 노래가 또 더 노래는 둘 다 좋아요 그쵸 그쵸 다음은 유정씨한테 한번 밸런스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반려견과 동반 화보돼 멤버들과 자동차 CF 멤버들과 자동차 CF 사진은 집에서 찍으면 되니까요 맞아요 자동차 광고를 찍고 돈을 벌어서 돈 내고 찍어도 되는 거고요 그쵸? 사실은 그 돈으로 카메라 사가지고 집에서 찍으면 되니까요 강아리들과 어 그렇군요 만약에 자동차 광고를 찍는다면 네 분이 지면 광고다 생각하고 포즈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저희 운전만의 노래 운전만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죠? 아아 나 화살인 줄 알았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운전만 해 체크 시작 저 이상하게 찍힌 것 같은데요 오 유정의 꼬부구슴 대 민영의 트로피칼칼 보이스 하나 둘 셋 유정의 꼬부구슴 되게 좋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매보자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왜 꼬부구슴이죠? 어 그냥 일단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언니 다른 데서 제가 언니 매보자를 노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가 그때 저 경동맥을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서워가지고 아 넘게 약간 넘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고르기는 유정의 꼬부구슴을 지금 골랐으니까 유정씨의 오리지널 꼬부구슴을 보고 은지씨가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너무 재밌겠다 자 먼저 유정씨 오리지널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상큼해 자 오리지널을 보고 가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가야됩니다 은지씨 아 이럴 떨었어요 얼굴 살짝 가려주시고요 아 하나 둘 셋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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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어 댓글창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를 다 해드릴거고 마지막으로 유나씨 질문 갈게요 유나씨는 어 멤버 관련입니다 네 바로 대답해주세요 유정의 뽀뽀 세레대 은지의 심심의 배고파 무한콤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하나 둘 셋 아 진짜 어렵다 이거 하나 둘 셋 아 그럼 말하면 하면 어떡해 하나 둘 셋 뽀뽀 세레 아 뽀뽀 세레가 아 왜 이유를 들어주세요 이유를 들어주세요 네 왜냐면 유정언니는 제가 이렇게 밀면 날아가요 아 그래서 뽀뽀를 할 때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은지언니는 입을 막아도 할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힘이 너무 세요 유나씨가 이게 사실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은 바로 이제 뽀뽀가 갔는데 오늘은 이제 가림판도 있고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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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